한 대팀은 수비를 부르는 게 아니라 수비를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다른 팀 스탠프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웬밋팀을 보고 그냥 직장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넘어졌어. 넘어졌어. 아, 이쁘다. 왔다. 그냥 축구으로 카메라 붙이면 편지가 괜찮아요. 편지가 괜찮아요. 편지가 괜찮아요. 편지가 괜찮아요. 편지가 뭐죠? 그냥 다닐 갈아서 아, 해사들 해야죠. 근데 어쩔 수 없나요. 진짜 좋네. 너무 편해서 멘탈 멘탈 이 장단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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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표가 케이티니까 여기저기 케이티니까 여기저기 케이티니까 여기저기 한국국토정보공사